아마 두 지자체가 모든 걸 잃는 게임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 면에서 정상국가가... 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을 마지막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될 일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어떤 회사의 결과는 기다려봐야겠네요. 빨리 선전하는 게 대구,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차선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하겠다. 공동 후보지가 안되면 또 시간이 엄청 경매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 모두 획득하겠다. 바로 내려갔어요. 그럼 내가 다시 내실까? 몇 년까지 내실까? 수고했어요. 지금부터 이제 영역 준비하실 것 같아요. 알았어요.